신민방 처음으로 만나볼 왕은 훈훈한 다리기르를 자랑하는 2012년 핫 아이콘 김수현 씨였습니다. 김수현 씨, 수현 씨, 수현 씨, 수현 씨! 탭의 부분 최우수 연기상 후배율은 김수현 씨. 새콤니 정장을 완벽히 소화하며 수상식 공교회사로 승독했습니다. 위험있는 왕의 팔자걸음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수현 씨를 그냥 보낼 제가 아니죠. 저 김성애, 김수현 씨를 품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구나. 김수현 씨, 김수현 씨, 김수현 씨!